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 트리플 메이커의 파인더 드림입니다. 요즘 GPT챗이 수익화의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AI가 내 세상에 있는 데이터들을 토대로 모아서 자동으로 답변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검색 몇 번만으로 뚝딱해도 자동으로 답을 해주는데요. 오늘 이 GPT챗으로 돈 버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블로그입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블로그의 애드포스트 30만 원을 누구나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방법을 GPT챗과 함께하면 조금 더 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이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깔아야 할 프로그램이 있어요. 바로 웹챗GPT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챗GPT 무료보조는요. 2021년 이전의 정보를 토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근 검색어를 검색하다 보면 이 GPT챗이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해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웹챗GPT를 설치하면요. 훨씬 최근의 정보까지 자료를 클로링해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카페에 가셔서 황금 키워드를 다운받으시고요. 원하는 키워드를 찾으신 다음에 해당 관련된 질문을 챗GPT의 질문에서 포스팅을 하시면 보다 쉽게 포스팅을 하실 수도 있고 애드포스트도 쭉쭉 올라가겠죠. 두 번째는요. 티스토리입니다. 역시 블로그와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포스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유사 문서의 위험입니다. 여러분이 수익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많이 포스팅을 하면 좋겠지만 이 챗GPT가 나온 만큼 현재 많은 시스템에서 이 글이 기계가 쓴 글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티스토리도 마찬가지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질문하고 복사하기만 해서 포스팅을 하시면 유사 문서로 누락이나 저품질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챗GPT에 질문을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흥민 연봉에 대한 키워드를 적는다고 해볼게요. 만약 제가 손흥민 연봉에 대해서 말해줘 라고 검색한다면 이런 답변이 나올 텐데요. 이를 그대로 복사해서 적으시면 중복 문서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식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셔야 돼요. 너가 만약 구단자의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손흥민의 연봉과 현재 상황에 따른 연봉이 적절한지 더 높아야 할지 적어야 할지 말해줘 라고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면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죠. 물론 여러분이 질문을 좀 더 디테일하게 구상해서 적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질문 생각하다 보면 뭔가 똑똑해질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복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정하셔서 포스팅을 하셔도 좋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유사문서에 대한 규제가 블로그나 티스토리보다는 없는 편이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수익화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는 일반적으로 일반 영상과 쇼츠 두 가지의 방법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영상은 보통 1분이 넘어가는 영상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채 GPT로 만들 수 있는 영상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1분 미만의 쇼츠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주제인데요. 쇼츠의 주제는 폭넓은 주제와 모든 사람들이 좀 좋아할 수 있는 주제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언이라든지 동기부여, 영단어, 상식, 유행하는 밈 이런 것들을 메인 주제로 잡으시고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식을 예로 들어볼게요.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5가지를 알려줘라는 명령어를 넣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복사한 것을 이런 부류라는 사이트로 그대로 가지고 하셔서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목소리도 설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목소리 확인하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들 문장을 나눠주는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파일에 들어가셔서 화면 비율을 누르시고 소츠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삭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장도 해주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지금 자막은 자동으로 이렇게 다 달아있는 상태입니다. 자막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읽어보시고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화면에 영상을 넣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넣으실 때는요. 여기 삽입에 들어가셔서 무료 이미지와 비디오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영상은 바로 이 GP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GP는요. 웃긴 해외 동영상들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밈과 같은 사이트인데요. 아무래도 시선을 사로잡는 웃긴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고 좀 더 가볍게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검색어에 다이어트라고 이렇게 치시고 나오는 이거를 한 개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영상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 보시면 영상의 길이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크립트에 따라서 들어가야 할 영상들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클릭만 해주셔서 다운만 받으시면 여러분들 30초에서 1분 정도의 시간은 충분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GPT책과 부류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셔가지고요. 손쉽게 쇼츠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꾸준히 하시면 좋습니다. 블로그나 트위스토리보다는 조금 더 손이 갈 수는 있지만 확실히 중복문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유입량도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수익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너도나도 챗GPT하니까 뭔가 왠지 못하면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죠. 영상처럼 하시면 그래도 웬만큼 챗GPT를 이용하실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실 수 있으니깐요. 조금만 시간 투자하셔서 부업으로 이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